자, 두 번째 게임은 인물 퀴즈입니다. 아, 진짜 안 돼. 얼마나 살 떨리는지 한번 느껴봐. 안 돼! 안 될 것 같아. 어, 찬용 씨는 혹시 뭐 어땠어요? TV가 오는 건 아닌데 진짜 안 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동네 이름을 대면 돼. 이름을 말하는. 자, 인물 퀴즈 그래도 TV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봤습니다. 좀 맞춰지든가요? 저는 민우 형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나? 별땐하다. 어? 저걸 일부러 틀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정확히 15분 뒤에 카메라 보면서 사과하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사과한 거예요. 편도의 왕복이에요. 왕복이죠. 이미 숫자가 많아서 아홉 명이었어요. 이거 치워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내가 지금 난이도를 봤는데 YG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겠다는 얘기네. 자, 은지현 씨부터 쭉 돌아서 다시 은지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부담감. 현석이가 바로 두 번 해야 된다. 아, 그러네. 나 한 번이고 형 두 번 해야 된다. 아, 그러네. 아, 알겠습니다. 자, 지민 씨는 땡 잡은 거예요. 아, 간만에 느끼는 짜증감이 확 오네, 갑자기. 아, 선생님, 선생님만 안 나오신 거예요. 아, 제발 진짜.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송동렬. 누구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응답하러 같이 나왔잖아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 아, 송동렬 부처님 TV에서 자주 뵀었는데. 아, 아버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그 정은지 아버지로 나왔죠. 함께 동고동락한 선배님을. 너, 너 그러실래? 내가 너 할 때 봐, 너. 알겠어, 알겠어. 아, 정말 절하게 만든다. 알겠어, 알겠어. 아,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어려웠다. 송동렬 선배님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아, 바로, 바로 반납해야 돼? 혹시라도 뭐 좀 위치를 바꾸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처음 자신 있는 사람 있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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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한 번 해볼래? 아니요. 저는 제니 다음이 딱 좋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뭐예요? 많이 들릴 거꾸로. 아, 재밌다. 너무 재밌어. 긴장감 마치 행복해. 아니, 우리 동생들 너무 재밌어하는데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자, 거꾸로. 아, 여기서부터? 저희 트레저 친구들이 아까 대기실에서 이거 할 것 같다고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동생들 또 많이 나와야 되니까. 아, 그래. 어, 모두 그러면 동현 씨 한 거야? 한번 걔냥 주죠, 한번 줘보죠. 준비 됐죠? 하나, 둘, 셋. 황정민! 오, 정답. 선생님, 황정민 선생님. 정답. 하나, 둘, 셋. 승인이요. 승인이요. 정답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미요리! 정답이고요. 안 건드렸어요. 하, 둘, 셋. 선돌이고요. 아, 아이돌이... 정답이고요, 이거. 정국은? 하, 둘, 셋. 하, 둘, 셋. 중요한! 아,成功해요. 승인이요, 승인이요. 승인. 갑니다. 아유. 정답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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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예! 브랜드 피트! 브랜드 피트! 오빠! 두피! 브랜드 피트! 빵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나오니까. 나 외국인 잘 몰라. 글로벌 연예계 선배. 아쉽습니다. 브랜드 피트한테 미안하다고 영어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Sorry. I'm sorry. 오케이.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니까 나쁘지 않네. 느낌 있게 갔어요. 느낌 있게 갔고. 뺐어요? 나를 빼고 이렇게. 뭐죠? 뭐죠? 저 옆에서 다른 거 찍고 있는데. 저 죄송한데 지금 잠. 이분 아니세요? 형 나왔어요. 현석이가 맞췄어요. 현석이 맞췄어요. 너 근데 풀 세팅을 하고 뭐하고 있었어? 저 이제 솔로 프로모션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혹시 시간 돼요? 네, 되죠. 여기 잠깐 서 있어봐요. 한 번만.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해보자. 자. 승윤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더 늘어왔어. 그러면 편도로 가야겠네요. 10명이잖아요. 왔다 가면 여러 번인데. 네. 우리 승윤이 왔으니까 우리 스페셜판 한 번 할래? 네. 이번 스페셜판은 뭐냐면. 인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뭐 캐릭터 이런 건가요? 이번에 새로 연구 중인 게임 중에 하나인데. 과자야. 과자?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새우깜 사진이 나오면? 새우깜. 그렇지. 뭐 어려운데? 봉다지 말고. 봉다지 말고. 브랜드랑 과자 명가지. 아니야, 아니야. 롯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새우깜. 승윤이가 라스트예요? 네. 수윤이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네. 그러면 성공하면 다 가지고. 아니, 성공하면 이 중에서 하나는.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나 무조건 맞힌다. 잠깐만. 난이도가 이게. 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맞다. 그것만 저항할까 봐요. 네? 이 중에서 뭐 남기시겠습니까? 아, 들켰어. 야, 이말년 빼, 빨리. 근데 이렇게 새우깡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것들로 주시겠지? 짱북. 새우깡. 잠시만요. 신당동 떡볶이가 약간 이런 거. 신당동 떡볶이가 과자가 있어요? 네, 그 떡볶이 과자 빨간 색깔. 진짜 맛있어. 사브레. 사브레? 사브레. 아저씨? 나 사브레 좋아하는데? 나는 초코송이 세대라. 요즘 과자 잘 몰라. 자, 갑니다. 준비됐죠? 네. 천천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깔코! 정답. 근데 이거 사진 잘 안 보인다. 눈 안 좋은데, 큰일 났다. 하나, 둘, 셋. 정답. 보여줘, 보여줘. 어떻게 알아? 하나, 둘, 셋. 초코송이. 정답이 뭐야? 아는 거 유일하게 아는 거 나왔어. 어떡해.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꼬북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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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옆모습을 해야지. 옆모습을 찍어줬어야지. 무슨 지진 담는 충도 아니고 저렇게 생각하면. 아니, 누가 봐도 꼬북칩이잖아. 아니, 지금 트레이저분들은 다. 아니요, 저희 몰라요. 저희 몰랐어요. 꼬북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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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몰랐어요. 아, 처음 전에 보자마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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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몰랐어요. 뭐라 했어? 응? 그러니까.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 진짜 사진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 시각적으로 좀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뭐. 계획대로 되셨네요? 이거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아닐까? 근데 이건 사진이 진짜 아쉬웠어요. 진짜 이거는 승인이 왔으니까 진짜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승인이부터 한 번 가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눈이 안 좋아서. 왜냐면 얘가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상. 꼬북치라는 과자가 있어? 꼬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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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꼬북치. 정답! 정답! 우와. 잘했다. 이야, 이거 어려웠다. 우와. 잘했다, 잘했다. 한 마디 했다. 우와. 이건 그냥 30 정도 대화 맞출 수 있는 거야. – 꼬북치. – 꼬북치. 멘지원, 준비 됐죠? 하나, 둘, 셋. 양파링. 정답! 잘지. 잘했어. 좋아, 대대 게임사. 차렬기. 차렬기, 차렬기. 하나, 둘, 셋. 오징어 골 아 맞는데? 비슷한데? 땅콩 아 오징어 땅콩 안경 벗고 보실 거면 처음부터 벚꽃이 했어 벚꽃을 벗고 있어 오징어 땅콩이죠 아 오징어 땅콩이구나 아 아깝다 오징어까지는 했는데? 뭐 더 이상은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쌀? 그래 쌀 쌀? 쌀? 야 쌀 엄청 비싸 너네 지금 부모님이 맨날 밥 주니까 지금 모르지 형 배달시켜 먹자 어차피 다 빠져요 야 미련 버리자 그래 그럴 것 같아 다 빠질 것 같아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승윤 씨 안 갈 거예요? 네 아 왜요 왜? 아니 뭐 되게 바쁜 것처럼 아까 그러더니 왜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과자 라운드 두 판 해봤는데 선택권을 한번 드릴게요 과자 가실래요? 인물 가실래요? 과자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과자가 덜 미안하잖아 아 아 미안하지가 않지 안 미안해도 되니까 왜냐면 나는 아까 두 분한테 다 미안하더라고 손동률 분한테도 미안하더라고 손동률 분한테도 미안하고 자 누구? 승윤님부터 갈까요? 지훈님부터 갈까요? 승윤 형부터 한 번 더 갈까요? 승윤 형부터? 승윤이 테레비 나와야 되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눈이 많이 안 좋은데 너 진짜 이렇게 집념 넘치는 오랜만에 보다 근데 저 원래 저희끼리 게임할 때도 장난 아니에요 되게 이기려고 아득바득하는 스타일이어서 승윤 형부터 갈게요 어 갈게 자 나 형 믿어 하나 둘 셋 아 씨 아 하나 둘 셋 아 씨 아 야 이걸 왜 골라? 왜 골라? 왜 골라? 내 최애 과자 홈런볼이야 홈런볼 넌 지금 숙이고 있을 때 저하고 똑같았어 가라 홈런볼 가라 홈런볼 홈런볼 가 승윤아 아 안 튀어나오네 승윤이 뺄게요 승윤이 뺄게요 승윤이 뺄게요 승윤이 뺄게요 승윤이 뺄게요 승윤이 뺄게요 도라지 빼 도라지 빼 자리 배치를 한 번 다시 할까요? 한 사람도 못 가는데 자리 배치야 잘하는 사람도 없구나 너가 여기 와버려 첫 번째 해버려니까 딱 좋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 번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많이 알아 어떤 아이스크림 종류예요? 하드? 그냥 편의점에 파는 여기 분위기 좋아 이렇게 오는 거 주우네부터 가? 어린애부터 가? 접착했습니다 자 아니야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순서는 바꾸잖아요 어린 친구부터 갑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부터 갈게요 그러실래? 원래대로 저도 말을 찌찌하게 해 하하하하 늘 그러시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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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나 몰랐어 나 몰랐어 그거 안다고? 너무해 글씨 가려 놓으니까 모르겠어 아니 뭐 이렇게 뭐 사진을 현미경으로 찍었어 좀 멀리서 찍어서 줘요 확대를 해드린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맞추시라고 눈 쌓인 거 같아요 그냥 내 승현이 형 좋아 잘할게요 다 맞은 거 재밌다 민지연씨 주헌이 형 하나 둘 셋 구호, 쌔만코 정답 유클네임 어려워 근데 쌔만코 맞히기 힘들다 쌔만코는 상상도 못 했어 자 쓰고 맞출거야? 벗고 맞출거야? 정답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떼집어 정답 오, 정답! 오, 정답! 미리부터 보고 있으면 더 빨리 나오잖아! 아슬아슬했어! 자,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쭉쭉 할게요. 하나, 둘, 셋! 정답! 윤호 갑니다. 하나, 둘, 셋! 멜로드! 정답! 갑니다. 하나, 둘, 셋! 스크류바! 정답!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빵빠래! 정답! 나이 나온다. 나이 나와. 하나, 둘, 셋! 쌍쌍벌!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어려워.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누가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우리가 다가 들어오는 거야? 우와! 우와! 스페셜 라운드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하나, 하나, 셋! 하나, 셋! 오케이, 모두 여기 드립니다. 너만 없었으면 이거 다 가져갔는데 그래. 너 때문에 스페셜 된 거 아니야? 하나, 셋! 하나, 셋! 아,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고기, 고기. 고기 아니면 이건데. 고기나 커피차. 상품권 아니면 고기죠. 그래, 막내. 막내들한테. 어떤 고? 그래도 고기.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상품권 하겠습니다. 오케이. 4년 안에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사흘 전에만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커피차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품권 일단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인물 기즈입니다. 오아! 우와, 어려운데!! 땡 안 했어! 땡 안 했어! 직지 마! 괜찮아. 여기서 틀리면 후진, 후속 공 내면 돼. 네? 빠른 컴백! 핑 미! 정답! 위, 아래! 누구야? ENF, ENFT. 멍청이! 참여중 대략 막혀x3 ㅇㅎㅇㅇX 직제 직제 너에게도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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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드디어 베로